5분별퉈장 8연승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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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려에요. 지금 또 상위권이 하고있는 카일 실베스타 카실방데 갑니다. 일단 실베 속속 반반 권랄 반격 흡혈 소콩 실명감전마비 이렇게 했네요. 버티겠단 얘긴데 딜러죠. 양약관반 축중나리언 치왁의 약궁에 와... 풀세팅 루디권날 와...축중 장신구 왜이렇게 죽으시지... 뭐야...축날 박힌거 3개? 권중 싫어합니까? 약궁 올리고 이거 하나 내렸네 풀쓰는 이분취향일겁니다. 지금 음... 근데 이... 아...얘가 실베가있지 이야...이게 어떻게 될지 가보자 아... 공대 실베 맞죠 이거 가자... 자... 자... 실베가 유지락이 좋았다 좋거든요 카일리 또 무야 잘빼고 실베도 잘빼고 피해전가 자...앞쪽 윈도 때립니다 좋아요... 카일리 무조건 스킬 한번 깔아줘야됩니다 카레론 상대로는 상창 쓰거든요 무조건 쓰는게 좋아요 초반부에 피해전가 자... 피해전가 3타 3타 실베가 맞죠 좋아... 박스님까지 너무 무난하게 넘어왔는데 이야...이건 뭐 거의 공덱 수준의 데미지입니다 어어? 피해전가 잘가고... 이야...이건 뭐죠 앞줄이 버티면서 그냥 카일 프리딜 근데 루디를 버리니까 아킬라는 약간 너무 좀... 막기가 안뜨더라구요 고런 장단점이 있더라고 자... 얘가 다 맞아주네 실베가 씨... 지금 방 덱이 두개에요 예...그중에 하나입니다 이 덱 그렇지... 속공 가고... 3타... 자... 5대1 그렇죠... 곤중 있으면은 그게 좋겠네요 역시... 장신구 따라가야죠 반깍 내린거 다시 올릴까요? 공 마감 음... 저 반... 너무 쉽게 이겼는데... 어... 부활있네... 잘 가고... 잘 가고... 반사되는게 두개에요 너무 좋아... 플라튼이랑 피해전가...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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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가볼게요 진짜 이 덱은 짜기가 힘듭니다 실베, 카일 카일은 뭐 그러다치고 실베 상태 좋아야죠 사슬 그리고 수파르노면 좋은게 뭐 쌍창을 안써도 되니깐 카일한테 맞아도 그래서 지금 공덱들도 스파이크를 좀 기용하는거 같은데 뭐가 다 풀리구요 반사피겨 자 우리도 갑니다 근데 카르노는 있으면 우중 쌍창 써야되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님도 그거 디테일 하셨네 바로 그거지 이야 뒤쪽 한방 소콩 피해전가 가자 타카가 왜 불 들어왔을까요 어우씨 실패 너무 두드려 맞았네 실패 너무 두드려 맞았네 이야 3대 카일 힐 힐입니다 연세워놨는데요 아이고 반사피겨 자 로디 한번 죽고 회전광 자 이거 뭘 스킬 써야되나 3타 자 이거 위에거 써야되지않나 어 그렇지 절세부신가야지 그렇죠 피해전가 이야 와 3타 심해 쓰러지고 연 콜라톤 템도요 아 그렇게 하신다고 하네요 이분도 뭐 실험중인 것도 있겠죠 힝뎀 극혐 힝뎀 극혐 힝뎀 리얼 극혐 타카만 남았고 40짜리 타카 3타 그아지야 자 루디는 죽었지만 플라트는 아직 있습니다 스파드있고 스파드있고 예에 어디 때리냐 어디 때리냐 어디 때리냐 피해전가 피해전가는 되는데 반격은 또 나가 이게 너무 좋아 아 케이더 자 이거 마덱 아 상태이상입니다 연실 벨진 패시 크리펫 자 이거는 뭐 슬퍼가 죽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데 스파드 볼게요 자 2번 들어왔고 메즈도 결국 카레론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쌍창을 써야됩니다 쌍창트롤이 리얼 커요 막말로 이렇게 하면 우유가 몇개 날라간거야 다섯개 여섯개 다 날라가요 다섯개 다 날라가요 제 사이어만 아 오 칼스키 잘 쓰네 이씨 칼 이제 죽었구요 죽날 죽날 카일 안죽네 폭발 없구요 개꿀 어 웃어오세요 자 쟤 잡을 수 있을까 이개빗으로 잡으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냥 루디로 갖다 때려버리기 자 스파 죽으면 안됩니다 맞아 이개비 저기도 이개비 연희 벗기자 대가리 잡았네요 상태이상 마덱도 잡았습니다 이야 무시무시하네 진짜로 리얼루다 어 아이디 리얼루다네 이 덱은 카일 린 저 덱은 방덱 상대로 상당히 강력합니다 예 이거 한번 버텨보자 이거 한번 버텨보자 이야 그리고 3타까지 됐어요 이러면 실백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피해 전가 아 3타 근데 약간 실베가 3타맞고 조금 괜찮지 않나 피 약간 이렇게 패시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은근히 약간 좀 맞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봐 은근히 뭐 그냥 이거봐 은근히 뭐 그냥 맞아도 괜찮습니다 이야 쎄요 3타 가자 이 판 칼 너무 스킬 안쓰는데 쌍 현투를 못만들었네 이길 수 있을까 피해자는가 와 3타 터지면서 같이 잘가고 같이 죽으면 이득이죠 상대는 메인딜러가 죽은겁니다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지렸네 이야 얘 방댁 메타라구요 우와 씨 카일은 방댁거다 약간 요런 얘기네 이야 지렸다 끝났네요 또 이겼네 카일 린데까지 딸이 때려잡았습니다 심장 쌍창트롤도 안 만들었는데 잡았네 어떻게 잡았지 대단하네 막판가죠 이야 근데 스파이크가 또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덱이랑 이런 곳에 카레론보다 어 상대 스파 나왔네요 속속 린이네 속속 린이네 자 그래도 린은 린인데 땅땅땅 우와 뭐야 린은 린이네 린은 린이야 자 풀어주고요 스파 좋아요 스파는 이 점이 진짜 좋은 듯 자 한번 스키 써주면 아 상대적으로 스파구나 쌍청 틀어놨네 퀘전강 3타 원세각안나오죠 야 앞으로 덱이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자리 바뀌었네 근데 야 이거 스파가 좋은데 진짜로 한 마리 잡아주고 키리엘 키리엘이 죽으면 데미지가 나오네요 개 아프네 가자 야아 피해전가 3,4 아니네 피해전가 이야 진짜 진하다 플라톤이 그냥 버티고있네 단단하게 좋아요 칼 우리 부활입니다 어 좋아 아 아 3대2 반사피격 실베이스면 그리고 또 연희도 잘 잡거든요 네 우리가 잡혔네 연 어우 안될수없어 실립니다 치려요 카일실베 방대기였습니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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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